승려 전원 양성반응 사찰이 통통 비었다 9살 소년까지 태국이 무너지고 있다 태국 대마초 합법화 한국의 여행객들도 정말 태국 여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9세 소년들이 버젓이 대마초 합법화 부작용 불러 해변가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어린 소년들의 사진이 태국 SNS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 매체 도로 타이거는 지난 2일 파타이 해변에 앉아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9세 10세 소년 사진을 SNS에 올린 남성의 사연을 전했죠 이 남성은 바닷가에 버젓이 앉아 대마초를 피우는 아이들 옆에는 25살의 한 청년이 대마초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다가가자 아이는 잡으려고요 어서 잡아가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라면서 우리 아빠는 군인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어린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면서 관련 부서는 신속히 조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너무 멀리까지 온 것 같다 불과 9, 10살인 아이들이 길가에 앉아 대마초를 피우고 있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 지도자들은 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가 아이들의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대마초가 합법화 되었더라도 경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 글이 규칙에 어긋난다면 삭제하겠지만 제발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토로했죠 지난 6월 태국 정부는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사용 및 재배를 합법화했는데요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대마초를 팔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들은 길거리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손에 대마초가 들려있는 사진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면서 고자 없이 아이들을 파타이 해변에 보내선 안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파타이 해변에서는 미성년자들이 공개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장면이 종종 목격됩니다 한편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대마초를 입수했는지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죠 승려 전원이 마약 양성, 절이 통비었다 태국에서 무슨 일이? 마약 소굴된 태국 사찰, 승려 전원, 필로폰, 양성 나왔다 지난 6월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사용 및 재배를 합법한 태국에서 한 불교사원의 승려 전원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논란입니다 29일 BBC에 따르면 태국 현지경찰은 전날 중부 폐차분지방 붕산판 지역에 있는 한 사원을 급습해 수도원장을 포함한 승려 4명에게 마약 소변 검사를 실시했죠 놀랍게도 모든 승려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사원에서 쫓겨난 뒤 약물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번 급습은 태국 정부가 마약 윌메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원과 승려들이 경찰의 급습을 받게 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레르트, 틴타, 푸타의 현지관리는 이제 이 사원에는 승려들 없이 방치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공독도 싸울 수 없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독사케는 승려자들이 승려들에게 음식을 주는 등 선행을 베풀어 보력을 얻는 불교의 간습이죠 이어 지역 공무원들이 승려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역 수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그곳에서 새로운 승려들을 데려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국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필로폰이 문제를 일으켜 지난해에는 필로폰 압수가 사상 취고치를 기록했죠 또 태국은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향하는 필로폰의 운송루트에서 주요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어 필로폰이 넘쳐나며 이에 거리에서는 필로폰 알약 한정이 50밭 약 186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이었습니다 살아 ports 희유하 음리 윤희인트 바이블 마을 아 어 어 어